뒷자리에서 먹는게 안나요? 앞자리가 좋아요? 내가 이런 걱정 안해야되지만 차에서 냄새나도 괜찮아? 아니 내가 특별손님이라고 아주 잘해줬지 불고기반 감자반 이거 안해주는건데 무슨 피자가 좋냐니까 소고기가 좋대 이건 내가 쓰려고 얻은거고 이거 이따가 한 조각피자 담아갖고 주는거야 안에서 먹을때 없나? 안에서 먹을때 없어? 꼭 콜롬은 가야지 정글이 어떻게 반반을 했더니 요거는 소고기 요거는 감자 원래는 안해주지 형이니까 해준거지 친한동생이거든 햄은 없죠 돼지고기 햄이란건 없지 오케이 땡큐 바디 오늘 포기해서 먹으면 맛있겠다 예 예 저거 뭐에요? 전 전 전 전 맛있겠다 기도 안하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고 아버지 나라 고개하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있어요 오늘 제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가 잘못한 분들 용서하오니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속고하소서 나라와 구원능과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내 영원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특별히 이 양식을 한백개 형님의 손을 거쳐 아버지의 사랑이 제게까지 전해주심을 내 양심에 비추어 믿으며 이것을 감사해 먹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백개 형님은 아니면 그 가족에게 반드시 세배 열배 대갚아줄 수 있는 능력 제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내 영원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장에 뜨겁게 뜨겁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하하 아유 나 존나 키가 어이가 없고 아유